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암흑 성소입니다. 최성애. 추적자 세기와 사도 두기를 전진시키는데요.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이 당하게 되면 시선이 좀 끌립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에 압박을 해주는데요.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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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로봇을 떨고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버리면 암흑 기사를 못 막아요. 이러면 당황할 수 있겠네요. 자 1기 1기 잡아줬고 본진에! 본진 쪽에 암흑 사 2기가 떨어집니다. 한 번 더! 못 태웠어요! 암흑 기사로 지금도 흔들면서 포탑 완성됩니다. 포탑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완성 안 된 거 암바닥! 컨설룸 9기가 다쳤습니다. 11기 12기까지 13기 잡혔습니다. 본인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의류선 2기가 떠나고 최성길도 반응이 조금 늦습니다. 피해받고 있어 그러면서 트리플 지역으로 갑니다. 노준규!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노준규에게 남아있습니다. 암흑 성소를 파괴시킬 수 있겠습니다. 뭐라도 해야죠. 그리고 전멸이 완성... 아무튼 또 잡혔습니다. 전멸이 완성됐을 때 이 병려가 얼마나 잘 살려서 돌아갈 수 있느냐 노준규 선수가 좀 강건이거든요. 의류선을 살렸거든요.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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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자 불리할수록 강해지는 노준규의 뚝심이에요 뚝심! 역시 최성일도 노준규가 트리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트리플이 없고 공강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깔끔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뢰들도 다 와서 벙꽃 쪽에 매설을 해야 됩니다. 해방선! 해방선 1.4 해방선 한기! 자 역장 1.5 해방선 한기! 앞마당이에요. 앞마당. 그가 그런 상황이 안됩니다. 역장 사용 위쪽에서 해병대기가 추가적으로 오지만 입구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아 역장! 해방선! 질질질! 그런 선수들이 사랑받고 있죠. 일단 한번 꼬아봤습니다. 김유진 수정탑을 외딴 곳에 하나 박아뒀습니다. 사도 내기. 그리고 앞마당. 사도가 들어갔습니다. 과충전 너무 허무하게 잡히면 안 되죠 오 네 이거는 들어오는 게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수정탑이 초반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조금 결정을 많이 하고 있네요 이제 추적자를 모아서 가는데 이미 파수기와 불멸자가 나와 있습니다 6개 정도의 탐사정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을만한 병력이 딱히 없었거든요 탐사정을 다시 찍어주고 있습니다 일꾼 차이를 더 벌리기 위해서요 12개 차이 나네요 지금 사도를 거의 한 10개, 8개 정도 잡지 않았나요? 그렇죠 8개 이상은 잡은 것 같죠? 저는 불멸자가 3개 이상 쌓아 자 불멸자, 불멸자 1.4일 수 있을까요? 때려서면 강자가 충전을 빼고 언덕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이런 그 안상원 섰세 컨트롤이 좀 필요하거든요 당한 거를 다 되갚아줘야 됩니다 아 불멸자가 무려 3개나 나와 있습니다 네 언덕으로 뛰어 올라가고 싶긴 한데 아 또 싸움이 자 반축선은 끊어졌습니다 오 반응이 좀 늦어요 일꾼도 아직 공부가 안 되고 좋습니다 추적자 아 이거? 어 많이 잡히는데요 어 이거... 자 그 중요한 건 6시 지역에 암흑기사가 소환될 때 그걸 막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트리플 지역으로도 암흑기사가 가실 수 있어요 어 반응은 빠릅니다 네 잘 먹었어야 돼요 피해는 피할 수 없어요 아 파수기 파수기 있습니다 아 정밀이 아 역장 반충전 세용 네 이게 쓰레기네요 오히려 암흑기사를 안상원 선수가 해도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뭔가 좀 전략적인 툴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략을 걸 수도 없을 정도의 가난함이에요 부여하지가 않습니다 안상원 선수 시간은 김유진의 편이니까 돈이 더 많아서 여러가지 부분에서 안상원 선수가 극복해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글쎄요 지금은 아무리 잘 싸워도 어우 네 달려두는 거 보세요 광전사 광전사가 붙어버리면 속수무책입니다 자 불멸자는 따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수기로 역장을 사용해주고 있고 암흑기사와 함께 전진하고 있는 김유진 김유진 선수가 엄청 잘 싸운 건 아닌데 워낙에 양이 많아버리니까 쭉 밀고 들어가네요 네 집전관 그리고 불멸자가 힘을 엄청 내주네요 CJ 오오오 빠른 연결표를 냈는데 원샷 서치를 당했습니다 네 아 전진 로봄? 네 이거 대놓고 지어버려죠 일꾼이 본진으로 도망가다가 수정탑을 보겠는데요? 오오오 네 아 이걸 못보고 들어가나요? 와 반복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확인해도 맞기 어려워요 광장할 수 있는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변타고 해서 태클을 맞춰준 것도 아니라 네 신경을 여기에 써야 되고요 그동안 김주도가 사용할 수는 있어요 네 이거는 로봄을 잡아야 돼요 수정탑 사바이드 수정탑 자 광장과 충전 불멸자 나오면 난리나죠 사용했습니다 광장과 충전 와 김주도가 일부러 전진 수정탑에 곱신을 안 건 이유가 여기 있었대요 이거 맞기 더 어려워졌어요 소성민 선수 자 불멸자 불멸자 한기 불멸자 점사가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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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비우나요 서성민 선수? 역장? 역장으로 막아버릴 수 있구요 싹 다 다 먹어야 되는데요 바로 내려가야죠 바로 내려가면 서성민 선수가 살아있잖아요 능백이 있습니다 문광기 문광기 서성민 문광기가 병격관리만 잘되면 지금은 공허가 진짜 압박이에요 공허를 뭘로 잡나요? 공허를 결국에 주적자 두개로 공허 못잡습니다 그래서 달리는거죠 김준호도 돌아오면 시야가 없어요 자 주적자끼리 압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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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가 왔습니다 공허만 대처만 가능하면 주적자 더 뽑아내고 압점별 압점별 공허 공허 2개가 직선 양쪽으로 다 흔들 수 있는 그런 대기를 일단은 양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이재선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기존에 좀 나오지 않았던 방송경기에서 이재선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포기하고 가는게 많습니다 근데 이웃선의 대처가 진짜 좋네요 이후에 올만한 병력까지 착각을 해서 괴멸충을 준비시켜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나 잘 막는데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뢰 살렸습니다 이재선 자 버리고 이재선이 컨트롤 좋아요 여왕까지 잡아줬습니다 여왕까지 잡아줬습니다 여왕까지 잡아주죠 이재선이 극점합니다 이재선 네 점막 다 끌어줬구요 저기다가 감염충을 다섯개나 찍어줬는데 시야 돌려주고 자 업그레이드 방음패범 딱 끝났어요 방음패범 끝났어요 다 밀어냅니다 다 밀어냈어요 이번에도 멀티를 취소시키는 이재선 감염충 1.4 병원팀 국비선 업그레이드가 안됐어요 이재선 선수는 끝내기보다는 그냥 이 라인만 유지하면서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진중맞습니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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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번에 진균 또 제대로 맞았습니다 글쎄요 이게 드럼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의료선 세기불량입니다 자 무럽죠 이거 네 자 거기에 가스가 먹어야 되는데 그때 들어온 드럼 자 진균 진균 자 멀티 한 번 더 자 이 지역은 막힐 것 같구요 자 이쪽에 지금 감염충은 없습니다 본진 쪽에 아직 정리가 안된거 아닌가요? 와 아직도 정리가 안됐어요 본진 쪽 불 끄지 못했고 멀티지역 쪽에서도 농성을 해주고 있는 이재선 와 이 쪽에 걸려가요 페날처 다 죽어요 페날처 이대로 들어와도 부족함이 없어요 페날은 할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공격인데 그걸 못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방선까지 원단 끝입니다 출제 멀티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어윤수 자 저분이 6끼를 눌러요 본인만 보고 빠졌기 때문에 의도가 다분할 수 밖에 없죠 네 아직 점막이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업이라는 것이 정말 그 컨트롤 차이가 굉장히 심할 수 밖에 없어요 네 여왕이 나와서 버텨주고 있기는 한데 맹독축 타이밍 도시 빠르고 무엇보다 발업 타이밍 때문에 그렇죠 맹독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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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독 강독축 또 나옵니다 맹독축 오 꼭 자 이동해서 이제 발업 Já 5 맹독축 강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황강호 선수를 여왕이 많이 잡기 때문에 펑킹이 잘 안될 것이고 하지만 일벌레가 많기 때문에 부하장도 지켰고 자 성공! 성공! 어윤수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것은 주간대깍! 황강호 선수가 계속 나요 하늘은 체제가 되면 야 이거 사고 너무 많이 병력도 황강호가 많고 일벌레도 황강호가 많고 황강호가 다 많아요 한 대기 나오는 일벌레를 더 줄여줍니다 일벌레 타격 완충!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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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아홉! 열기! 아 일 벌레 20기 차이나입니다 자 황강호의 동기! 다 왔습니다! 승리역 보호하는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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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